내일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올해는 새해 시작과 함께 세계 곳곳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 전국 사찰이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30개 종단 1만 5천여 사찰이 부처님 오신 날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에 들어갑니다. 지난 2월 초하루 법회를 시작으로 두 달 동안 모든 법회를 취소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섰던 불교계가 이번에는 극복과 치유에 한 마음을 모읍니다. 조계종은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 조계사 대중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제식을 봉행합니다. 조계사 대웅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중앙종무기관 및 조계사 주지스님 등 20여 명만이 입장해 정부와 종단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입제식을 진행합니다. 입제식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새기며 선배를 올리는 봉축 예경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사찰 대표 조계사 주지 지연스님, 신도 대표 중앙신도의 이기응 회장이 서원회 등을 올리고 총무원장 원행스님 입제법으로 이어집니다. 법어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20분 동안 약사여래경 독경과 정근을 이어갑니다. 이후 조계사 주지 지연스님이 추권으로 중앙신도의 이기응 회장이 발언문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기원하며 입제식을 마무리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는 윤사월 부처님 오신 날인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1만 5천여 사찰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 달 연기한 봉축 법여식으로 해양됩니다. BTN은 내일 오전 9시 50분부터 조계사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제식을 생중계해 전국 불자들이 가정에서 부처님 오신 날 의미를 새기고 코로나 극복도 기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입제식 생중계는 BTN 웹과 모바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날 오후 7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각 종단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 광장에서 전통 등 점등식이 진행되며 탑돌이와 보배경 봉독도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